인사도 못하고 들어왔네요 인사도 못하고 들어왔네요 이 사진은 우리입니다 시 때 말고 네? 오케이 발음이 안 들리게 끝!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요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부를까요? 끝났어요? 발음 괜찮았어요? 오케이 호흡으로 섹시한 디노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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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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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스레 나이데 재승철은 바보 재승철은 바보 와스레 나이데 어 좋아해요 오 좋은데? 좋은데? Let's go! 아 아 응 해볼게요 어? 오케이 신발이 신아이데 약하데 요가 아게 강나라 자키도 신발이 신아이데 약하데 요가 아게 강나라 자키도 하이 룰 하수쇼 예스 들려주세요 오케이 예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시 끝부터 하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좀 감성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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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나가 나가 자 한번 다시 해볼게 아 들어볼거에요 네 심아 어때? 몰라 계속 해봐야 될거 같은데 아 그럼 계속 해보자 응 야 도겸아 응 너 콧대를 할 때 너 콧대가 너무 날카로웠어 나가 나가 도겸아 힘 내고 이따 봐 그래 야 야 도겸아 이 톤에서 살려도 되는거지 나는 여기서 힘을 좀 뺀 느낌이거든 내가 부르기에는 이걸로 그럼 갈게 이 톤으로 괜찮아? 형 뒤에 애드립 다시 하자 니가 애드립이 올 수 있어 나 애드립있죠 맞아 그쵸 희토리자나이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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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키퍼가 한 번 다시 해보면 안 돼요? 희토리자나이칼 아 다시 할 수 있어 나 혼자 뭐라는거야 희토리자나이칼 히토리잖아요 녹음이 끝이 났습니다 올해 처음 나오는 앨범 녹음을 했습니다 사이트곡은 히토리잖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항상 혼자가 아니고 옆에서 누군가 한 명 있을 거예요 안녕 우리 캐럿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우리가 있다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고요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는 공인 것 같습니다 감이 좀 찾아졌을 때 끝나가지고 잘했다곤 해주시는데 저한테 최고라고 하셨어요 진짜요? 재밌었어요 노래가 너무 좋고 뭔가 기운이 나네 노래가 너무 좋아 웃음극 나는 것처럼 언제나 어쨌든 항상 같이 있을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옆에 있을 거예요 한 명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옆에 캐럿들 있다 멤버들 있다 우리 캐럿들 앞에도 우리 세븐틴이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카라 또와 히토리잖아요 카라 또와 히토리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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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겹 pseudos 고생하셨습니다 그 참고 예술 pencils